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통합 CMS 개발사항 두 번째 웹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웹을 통한 관리 시스템, 게시판, 검색, 광고, 컨텐츠 관리, SMS 관리, 관리자 로그, 쿠폰, 메일 관리 등 일반적인 웹에서 할 수 있는 CMS 사항을 요구합니다.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CMS라면 이런 부분은 들어가겠다.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리스트화 시키고 목록화 시켜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발사항의 웹관리 요구사항으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.